팽팽한 투수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5회초 프로선출련학팀 이준석, 이관왕 선수의 타석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소개가 끝나기도 전에 삼진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이야, 큰 키에서 찍어누르는 볼이라 공략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이날 심판보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심판님이 선수들에게 중간융관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건 뭔 조합인가요? 프로포스 선출과 마타까지 먹고 온 프로선출 타자와 역대 2차 1번 지명의 투수까지 과연 결과는? 투수의 승! 5이닝 12-3진으로 마무리하는 호수호 선수 대단합니다. 마른 투수 교체를 가져가는 2단계 감독입니다. 무서워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못 칠 것 같아요. 혹시 보셨나요, 어떻게 던지는지? 네, 봤어요. 봤는데 좀 치기 어렵더라고요. 본인은 자신 있었나요? 저는 자신이 있는데, 홍망이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우리, 저거 유튜브에서 많이 본 분인데 투구도 이렇게 변칙 투구도 하고 슬라이더도 좀 보고 여차하면 그냥 번트 되려고요. 오, 그거 같겠네. 아니, 그냥 보내기 번트. 나 사는 거 말고 주시면 보내기 번트. 지금 1점 뽑으면 이길 것 같은데, 둘이 하나가? 아니, 저 다음 투수가 별로여가지고. 아, 다음 투수 본인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점수 줄 것 같아요. 빵빵이가 좋더라고요. 시작! 에헤이, 아니 이건 뭔가요? 무섭다고 해놓고 잘만 치는 조용훈 선수. 당신은 거짓말쟁이! 신발쟁이! 아, 저것 같은 거. 아, 정착! 데드볼과 볼렛 그리고 중2플로 드디어 3점을 먼저 뽑은 프로선출연합팀 기분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볼을 한 번 떨궜지만 빠른 넥트플레이로 아웃을 시키는 이란기 선수입니다 어우 프로자완 출신의 최현정 선수 드디어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최현정 선수 아 하지만 팔꿈치가 아파 나가리가 됩니다 어디 아프세요? 팔꿈치가 안좋았는데 컨디션이 저번주에 던졌는데 안아파가지고 던져보려고 했는데 좀 많이 안좋아가지고 안타의 마무리 투수까지 아우 말했어 한 번 더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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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1초 포스 오우 이닝을 마무리하는 조용훈 선수입니다 프로선출연합팀의 7회초 마지막 공격입니다 가는 중 흰 stream 끈질기였습니다 러시아 끈질긴 승부 하지만 삼진 최강 SJ 7회말 마지막 공격만 남은 상태에서 김연서 선수로 투수가 교체됩니다 진짜 제일 잘 치는 타자를 지금 촬영했으니까 전력 박수 칠 때 떠날 거야 오케이 오케이 히트 돌아 돌아야 해 서리까지 해 수리 가 수리 우한으로 주자는 일삼루가 되고 이어지는 4번 이란기 선수의 타석입니다 툭 같다 된 볼이 인정이루타가 되어 2명의 주자가 들어오는 행운의 한타가 됩니다 볼 넷을 주자 바로 투수를 교체하는 프로선출 연합팀 막강 비출 서영호 선수의 타석 삼진 아 4 5 왔다 bombs 아 아쉽게도 90km의 느린 변화구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원히 트면 역전이 가능한 상황에 황금사작의 타격왕 전지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제대로 갈랐습니다 가 아니고 이걸 잡아내고 맙니다 라이트 누군가요 도대체 이걸 잡아내다니 와우 이관왕 선수였군요 미 슈퍼 캐치가 아니었으면 바로 역전으로 경기가 끝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방이면 역전이 가능한 상황 짧은 타구 빠른 발로 사나요 아 오바러네 죽게 생기고 말았네요 아이고 그런데 백업이 없습니다 정말 짧은 한타 하나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가운데 초치로 조연수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님은 갔습니다 이게 뭔가요 떠나간 힘을 아쉬워하지 마세요 언젠간 기회는 또 올 겁니다 아이고 아하 고맙습니다. 된다. 아. 잘한다. 다른 분사 없습니다. 아동. 감사합니다.